펄포워라! 세초하는 무료 복가이센. 쇼오오오카. 이순신도와 이깨여오나 모로카. 이순신은 대체 어찌 싸우려 하십니까? 조우센 세이바스와 나사리로 대하리마쇼. 바다위의 성이라니 가단치도 안나. 사례도 기억하리나. 사회가 미팅이다. 사회가 미팅이다. 각오욕의 증가도. 진정하객진이 답이 될 수 있습니까? 전군. 출정하라. 첸과! 우리 두 명!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?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. 펄포워라! 하다위의 성무! 하다위의 성무! 하다위의 성무! 하다위의 성무! 하다위의 성무! 하다위의 성무! 하다위의 성무!